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구례차 풍류회를 기획한 박희준입니다. 이 구례차 풍류회는 예로부터 줄풍류로 유명한 구례의 국악과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차가 어울리는 자리인데요. 특히 차를 직접 생산한 생산자들이 그 차를 사랑하는 차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는 찻자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차인들이 한번 사항을 준수하면서 풍류 차이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구례차 풍류회에 참석하셔서 차짜리를 펼치실 전국의 차인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영란 선생님과 감추누 선생님은 뒤로 나와주세요. 뒤돌아 서시고 뒤돌아 서시고 예 선생님 뒤돌아 서시고요 감추누 선생님 나와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저기 저기 선생님도 나와서 인사하시고 자 두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과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자 이영란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구례 무명으로 이번에 첫째리를 하게 된 이형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에서 작은 조그마한 갤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와 함께 하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박 교수님이 초청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무명으로 하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모든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강렬하셔서 제가 조금 이축이 되기도 하는데 예쁘게 봐주시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반갑습니다. 저기 대표로는 고순 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문경에서 한 7시 정도 출발했어요. 오면서 오늘 그 산조와 산조연지 흐르는 풍류차에 차와 음악이 이렇게 만나서 이런 멋진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인연으로 또 우리 여러 선생님 인연으로 이 멀리까지 이른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아주 반갑고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풍류차 자리에 자리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한 번 소개가 빠졌네요.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에 계신 멋쟁이 선생님은 고려한교에 학장님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뒤로 돌아 서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께 진주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구례군수 김순호 군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쪽 보시고 인사 한번 드려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님께서 오늘 아침에 직접 쓰신 글씨들입니다. 옆자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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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 이쪽으로. 해시자가 어디갔습니까. 해시. 오십시요. 구자오십시요. 구. 구자가 어디로 갔나? 구. 조금만 더 찾겠습니다. 넷자오십시오. 차자오십시오. 차. 차. 사자, 풍자, 류자 오시고 아자 오시고 국밥과장 우리 국밥과장 국밥과장 위자료 고수 조항 국방 이침 베트남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장시야. 추색의 조정처럼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봄날 몸을 터뜨리는 옹령꽃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여름밤 후두둑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모두가 사랑이더라. 겨울날 가슴 스며드는 모두가 사랑이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겪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겪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겪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그리움이더라. 나를 묘하던 사람들은 세월 지나니 사랑으로 남더라. 이제 오해의 돌평에도 사랑으로 맞을 수 있더라.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행복하기만 하더라. 삶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잘못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흐물 뿐이더라. 지난날 돌아보니 모두가 내 흐물 뿐이더라. 내가 진실로 낮아지고 내가 내 욕심을 온전히 버리니 세상에 사랑 못할 게 용서 못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 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물겹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가도 가도 세상은 눈부시도록 사랑스럽기만 하더라 돌아보면 모두가 돌아보면 모두가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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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으로서의 멋쟁이입니다. 한번 소개할게요.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끊고 가시겠습니다. 10월이 지났지만 아직 음력은 10월이죠. 떠나간 가을을 아쉬워하는 노래 10월의 멋진 날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너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모두가 노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 좋은 다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다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에 나의 어두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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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기 선생님하고 이랭근 수고하셨습니다.